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아나운서 김진주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농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흘 연속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15일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 강우가 가능한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열렸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수치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기업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를 듣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환경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가 늘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비핵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내용이 조율되는 가운데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제2차 정상회담 세부사항 확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워싱턴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CBS 페이스더 네이션에 출연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 측 인사들이 태국의 방콕과 베트남의 하노이, 미국의 하와이를 방문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물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울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울산방송 최민서입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에 위치한 울산안전체험관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4개월 만에 체험객 수가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경주 포항 지진 및 대형 화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시민들이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층별 체험 인원을 살펴보면 초중 고등학생이 2만여 명으로 5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성인 23.9%, 미취학 아동 19.4%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재난체험을 위해 원자력 재난체험관 보강사업과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재난영상을 제작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종근 울산소방본부장은 울산안전체험관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전문 교관왕성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현장에서 스스로 대응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월부터 에어부산이 울산발 국내 노선을 대폭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울산 제주노선을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최대 매일 왕복 5회로 2배 이상 증편하여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김포 노선도 이동이 많은 일요일에 맞춰 주 3회 증편 운항합니다 지난해 에어부산의 울산 제주노선 평균 탑승률은 91.1%로 거의 만석에 이르렀지만 이번 증편을 통해 울산 제주노선의 좌석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2017년도 에어부산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울산공항에서 전기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첫 취향 이후 지난해까지 울산공항의 에어부산 이용객은 약 49만 명으로 울산공항 전체 이용객 점유율 5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항공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증편 항공편을 유지하여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택시 안전 운행과 편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한 택시 운수종사자 추천, 택시 운행 실태 점검,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안전 운행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택시 친절 서비스 개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택시 불친절 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택시 불친절 유형을 보면 불친절 295건, 승차 거부 147건, 부당요금 111건, 중도하차 27건 등으로 불친절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친절한 택시 운수종사자 40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X역, 울산공항, 롯데백화점 등 택시 주요 승차 지점에 택시 차 내 청결과 복장 상태 그리고 승차 거부를 점검하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택시 운행 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앱 개발을 검토 중이며 이용객의 피드백 결과를 수집하여 택시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과 서비스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 수출이 9,750만불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 20%는 김치 수출 실적을 집계한 이후 최대폭이며 수출액 9,750만불은 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치 수출 국가 수도 전년도 대비 5개 국가가 늘었으며 일본 수출이 5,600만불로 눈에 띄 수출 증가수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다음으로는 미국과 대만, 홍콩, 호주 순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월 영국 가디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소개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과 한국 김치의 건강기능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프랑스 씰박람회와 김치 바이어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김치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식품부 김덕고 식품산업정책관은 김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기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의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됩니다 귀농기촌 실태조사 결과 소확행, 워라벨 등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도 늘어나고 있지만 귀농기촌 청년층의 상당수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차관하여 본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잔협, 보육,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학습, 육아 품하시, 정보 교류 및 친목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한민족경제축제인 2019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한상들이 한 곳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판로개척과 글로벌 무대 진출에 교도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전라남도는 지난해 4월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한상과 지역경제인과의 인정 네트워크 구축에 주 안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도 투자유치 설명회, 일자리 박람회 등 관련 프로그램을 한상대회 기관 중 통합 시행키로 했으며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전국 중소기업 IP경영인 대회 등 국내 경제 행사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개최됩니다 특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인데요 관계부서 및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0개 기업을 선정, 부스 설치비 지원, 기업정보 사전 제공 등 맞춤형 기업성과 프로그램 추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0개국, 1,000명의 해외한상과 국내 기업인 5,000명 등 모두 6,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라남도는 완두항 등 9개 항만의 부두 및 터미널 신축 등에 국비 386억 원을 투입해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9개 항만은 완두항, 홍도항, 송공항, 진도항, 녹동신항, 나도로항, 화흥포항, 땅끝항, 심마항입니다 완두항의 경우 2015년부터 추진한 해경전용부두 축조공사가 오는 4월 공사가 완료됩니다 완두국제해조류방람회 행사장 전면 해상에 500m 길이의 중앙방파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조계 착수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접안은 물론 대피항만으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도항은 지난해 150m 길이의 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완료돼 방파제 밖 파도로부터 막혀있는 정도인 항내 정온도가 확보되고 여객선 접안이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60m 길이의 남방파제 공사를 착공해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14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여객선 터미널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었던 진도항, 땅끝항, 송공항의 경우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세 곳의 여객선 터미널이 중공되면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은 9개 항만 가운데 여객 수요가 없는 심마항을 제외한 모든 항들이 여객선 터미널을 갖추게 돼 섬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역에 풍부한 생물자원과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생물의학 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해 47건의 정부과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일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사업규모나 질적인 면에서는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인데요 수주건수는 전년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총 사업비는 7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개 사업당 사업비도 전년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이 유치한 대표적 생물의학 R&D 국제과제는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전남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사업 12억 원 생물의학연구센터 찌찌가무시 백신개발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총 391건, 1,318억 원의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R&D로 지금까지 482건의 특허를 창출하고 1,005개의 기업 제품을 개발해 이를 통해 4,047억 원의 매출 증대와 3,154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 지역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특산자원을 소재로 한 연구로 울금, 비파, 황칠, 멀꿀 등 전남특산자원 290여종에 대해 기능성을 밝히고 기업의 40여 건의 기술을 이전해 지역 농어가 소득 증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무리를 빚었던 래퍼 시잼이 이번엔 집단폭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시잼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남성 A씨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잼은 오히려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잼의 변호사는 시잼은 사건 경위를 떠나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곧 시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시잼은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고 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기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와 민호가 올해 상반기 군입대를 계획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키는 현재 군악대를 지원한 상태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민호 역시 상반기 입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샤이니로 데뷔한 키와 민호는 누난 너무 예뻐, 링딩동, 루시퍼, 셜록, 데리러가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관계자는 키가 군악대에 지원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민호 역시 영화 촬영을 마무리한 뒤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샤이니의 또 다른 멤버 온유는 지난해 12월 멤버들 중 가장 먼저 군입대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중국을 완파하며 2019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C조 3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전반 14분 황의조의 페널티킥 선제골에 후반 6분 김민재의 헤딩 추가 골을 더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3영승과 함께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최근 소속팀 토트넘에서 13경기를 연속 출연한 손흥민을 선발로 집어넣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날 반드시 승리해야 조 1위를 확정할 수 있었는데 에이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중국에 완승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오는 22일 오후 10시에 두바이에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16강전을 갖습니다 지난해 KBO 리그 신인 왕을 수상한 KT 외야수 강백호 선수가 프로야구 역대 2년차 연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KT는 지난 13일 강백호와 지난 시즌 2,700만원에서 9,300만원이 오른 1억 2천만원에 2019 시즌 연봉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차 최고 연봉으로 이전 기록은 2017년 신인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이정후의 1억 1천만원입니다 고졸루키 강백호는 지난해 138경기에 출전해 29홈런 84타점을 기록하며 KBO 신인상을 받았고 시즌이 끝나고 이뤄진 연봉 협상에서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강백호는 개막전에서 역대 최초로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을 터뜨리는 등 KBO 리그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고 KT 창단 최초로 신인왕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KT 이승용 단장은 강백호는 신인으로서 우리 구단과 KBO 역사에 남을 뛰어난 활약으로 야구 팬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며 향후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 이승용 단장은 강백호는 신인으로서